아무튼 이분은 저랑 정반대인 게 철저하게 초기 불교, 부처님이 하신 말씀 위주로 불교를 보는 것을 중시해요. 저는 반대로 철저히 대승 입장으로 보는 것을 중시해요. 그럼 너는 석가모니 믿는 사람 아니네. 그래도 좋아요. 저는 석가모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승 가르침이 왜 제가 대승 불교에 그렇게 목을 매겠어요? 제가 공부한 거랑 똑같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제 체험을 가지고 대승을 지지하는 거예요.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저는 지지하지 않아요. 초기 불교 가르침처럼 반대합니다. 그래서 제 법구경 강의 보시면 구절구절을 제가 계속 비판하면서 강의한 거예요. 법구경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불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현재 불교는 대승 불교를 표방하면서 왜 초기 불교 경전하고 대승 불교 경전을 믹스해가지고 섞어서 가르치냐는 것을 제가 비판하는 거예요. 법구경 그러면 석가모니 가르침이라고 해서 불교 신자들은 다 감동하면서 봐야 될 책인데 제 법구경 강의 들으시면 저먹 저먹 비판이 났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사실 거예요? 하면서. 좋아하지 마라. 못 봐서 괴롭느니라. 미워하지 마라. 봐서 괴롭느니라. 그럼 그 말이 맞다면 여러분. 그 말이 진리라면 여러분은 앞으로 인생에서 좋아하지도 미워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런데 제 말은 뭐냐면 대승은 그렇게 요구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사실은 대승 불교적 삶을 살면서 읽는 경전은 초기 불교 경전을 읽으면서 감동해요. 그렇지. 이게 옳지. 그럼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입장을 정하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 중생과 함께 울고 웃을지. 아니면 중생을 외면하고 나만의 길을 갈지 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전혀 다른 경전을 보면서 섞어서 감동을 느끼고 계시니까 저는 한국 불교가 문제라는 거죠. 이 각각의 입장들을 따르시는 분들은 저는 존중합니다. 나는 확철되어 길만 가겠다. 나는 이 길만 가겠다. 나는 이 길만 가겠다. 저는 입장을 정하라는 거예요. 한국 불교는 입장을 정하라. 애매하게 선불교로 가고 있어요. 양쪽을 다 포섭하면서 애매하게 선불교로 가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죽도밥도 안 되고 있다. 그 길이 어딜 지향하는지 정확히 알고 가시라. 선불교는 확철되어 지향하지만 여기서 멈추죠. 그래서 육바람일을 더 닦지 않아요. 육바람일에 대해서 모릅니다. 양심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한국 불교.